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박주승 테니스 아카데미에서 두 가지 공지사항이 있어 먼저 안내해드립니다. 우선 아카데미 멤버십을 가입하신 멤버 분들과 현재 싱가폴에서 아카데미에서 레슨 받는 인원, 그리고 박주승 테니스 아카데미 구독자 중에서 선착순 50명을 대상으로 단톡방을 운영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아카데미를 믿고 사랑해주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박주승 코치가 수시로 테니스 실력과 개인 발전에 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주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 받으며 좀 더 발전되고 끈끈한 유대관계를 여러 사람과 만들고자 기획했습니다. 두 번째로 아카데미 레슨 프로그램을 새로 시작하고 있고, 새로 시작하려는 프로그램도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먼저 화요저녁 성인중급자 그룹 레슨, 화목 오전 성인여자 그룹 레슨, 마지막으로 토요일 준선수반 그룹 레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상시 레슨자를 모집 중입니다. 싱가포르에 거주하시고 레슨이 필요하신 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